네, 아라코넨에서 민웅기입니다. 2013년 4월 15일 현재 예루살렘의 다마스쿨스 데이트 쪽에 나와 있고요. 지금은 다소 잦아다녔지만 시위경찰, 기마경찰까지 포함해서 앞에 지금 시위진압경찰에 이동하면서 라마단 때 모인 군중들이 이렇게 집회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출동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다음 영상도 통해서 어떻게 시위가 진행되는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